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정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에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 파수꾼의 응답 속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이외에 도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빛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빛의 전달자. 2021년 원단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교구 세미나가 1월 24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편 81편 10절을 가지고 또 1년 동안 적용해야 될 부분들 또 대교구 사역 어떤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또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대교구 세미나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오늘은 언급하지 않고 간단하게 저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 속에 적용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의 눈, 믿음의 입, 또 기도의 입 영적 대진표를 바꿔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라 그래서 찬양가의 가사처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또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 또 어두움 속에 빛이 되시는 주 그리고 2사 43장 19절에서 2절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올 한 해 또 새롭게 체험해야 되겠다 여기서 큰 일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복음의 체험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열대지에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배경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또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또 목회자 중에서도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거나 또 아버님이 장모님이거나 또 그 속에서 또 많은 응답을 가지고 부교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고 또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부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청년 사역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차량이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들 적든 크든 간에 조금씩 이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빠인 목사인 내가 큰 배경이 될 수 있는데 내게 있어서 배경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과 어떤 중지자들과 달리 저에게 배경이 없는데 사실 우리의 능력 대신은 하나님 그 중에 원단 메시지에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고 역대상 29장 말씀처럼 부와 귀와 높고 낳고 천한 것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 1장 13절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 육전을 하지 않으냐고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란 아쉬움도 있지만 또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너무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아침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올 한해에 이제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의 입을 가지고 기도의 입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겠다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10편 81편을 쭉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보면 그 어깨의 짐을 벗기고 또 그 손의 강주리를 놓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역 잡고 기도할 때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그리고 손에 든 강주리를 놓게 하시고 또 그들의 원수를 누르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치시를 하셨거든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도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저는 계속 장 중심으로 이제 누가 보금 지금 11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읽어드린 말씀 속에 빛의 전달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란 말은 이렇게 등불이 비치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거 있죠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은 이렇게 비자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아내가 물론 아내가 아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데 놓지는 않잖아요 또 뭐 부잣집 같은 경우에 보면 금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을 가지고 그런 음속에 은밀한 곳에 보시지 않는 곳에 숨겨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등경 위에 둬라는 말 아래 두지 않느냐고 이 말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한 10리터짜리의 어떤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항아리 큰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어떤 위에 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렇게 호롱풀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옛날에 보면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올려놔야 비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의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등불을 껴서 당연히 이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당연한 거지 자랑하는 것처럼 빛을 비치게 하는 것처럼 음수석이라든가 말하게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밝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자랑하고 말하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초상기 때 훈련 받을 때 유광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장로님과 안수십사가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장로님인지도 안수십사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싸워서 목사님들이 신방 와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스 2장 9절 말씀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당연히 재앙과 저주가 붙어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말 아래 음 속에 두지 않는 거죠 당연히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등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말 아래 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이해 갈지 모르지만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세요 지금도 오지 같은 데 불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보면 가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당연히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마태 5, 5장 13, 16절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 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두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 흑암과 재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떠들 필요도 없지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자꾸 우리가 행위를 얘기하니까 너희의 착한 행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라 그런 소금이다 이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꾸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하지 못하는데 내가 술 한 잔 먹었는데 내가 직장에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죠 등불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우리는 이미 보금을 소유한 자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말 안에 두지 말고 음 속에 주지 말고 등불에 주도록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재앙과 저주의 문제들을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갓난아이가 숨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기독교인인데도 모르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그리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 가정이 내가 왜 그런지를 몰랐다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교회에 다녔는데도 다만 나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고 다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나와 관계없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여러분 요하모금 14장 6절 말씀처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무도 가르쳐 주실 수 없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요하모금 19장 30절 말씀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불이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중에 현장 보는 눈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중에 가라지 중에서도 또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근본적인 해답과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보금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등불을 말 아래 움 속에 항아리 속에 집어넣지 말고 움 속에 숨겨넣지 말고 등경 위에 딱 둬서 어둠을 비치듯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이 현장을 이용해서 이 237 파수꾼으로서 현장 보는 눈 이 237 치유 서밋 이 현장의 보금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진 자라면 두 번째로는 보세요 34절에도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런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등불인데 이 등불이 눈을 통해서 빛해진다는 거죠 내 몸이 등불이 등불이 내 몸 속에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이 비침이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잖아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나쁘다 눈이 나쁘다는 말은 눈이 나쁘면 몸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복음의 응답이 안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자꾸 우물 속에 숨겨놓거나 말 아래 숨겨놓는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몸 속에 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 몸 속의 어둠을 쫓아내고 성하지 않는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누릴 자라는 거죠 누릴 자 뭘 누립니까? 복음의 누림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릴 자라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 속에는 저는 구역공과를 구역공찰했다고 하거든요 걸어온 30년에 대한 응답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대한 응답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눈 속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작년과 올해 특별히 작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준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다시 말하면 네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네가 얼마만큼 창세기 3장과 싸워서 승리하고 있느냐 너가 얼마만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있는가 네가 아직도 사다리에게 묶여있고 불신앙에 묶여있고 갇혀있고 눌려있지 않는가 이것에서 빨리 탈피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의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는 거에요 베드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려대서 16장 13절에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닌가 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세상인데 그 왕같은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너의 불신앙과 창세기 3장과 사단에게 묶여있지 않는가 정감하라는 거죠 2, 3, 7 파수꾼으로 부른받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보금의 완전한 축복석에 채우신다는 거라 그게 여러분 미리 보기 아닙니까? 보금, 미리 갖기 기도의 비밀들 미리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 미리 정복하고 미리 흑암과 불신앙을 정복하고 미리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석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은요 사실 빛은 우리에게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얘기잖아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밝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면 우려로 하여금 저렴적으로 영적인 치유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행시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번 주 말씀처럼 믿음으로 큰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기도의 비밀들 이것을 가지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2사 61장 1절의 3절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성의 옷을 입히시는 인만회 속에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축복 속으로 여와랑마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영적인 눈 중에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나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여와목 14년 20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주시는 행복한 시간들 조용한 시간에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려놓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대개 어둠이 있구나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36절의 말씀처럼 온몸이 밝아지도록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드러날 정도로 등불이 너의 빛을 때와 같이 완전히 밝혀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 보금수로 들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이 보금이 누려지는 것만큼 이 보금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빛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이 빛을 등불을 말 안해나 꿈속에나 숨겨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등경 위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보금을 가진 자로서 보금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 또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 들어오는 어둠 있는 어둠들을 밝게 드러내서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뭐냐면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 빛으로 이 어둠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보금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파수꾼에 영적 파수꾼에 이삼칠 파수꾼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갔든 어떻게 하든 간에 본당 헌당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작정한 헌금을 미리 이렇게 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미리 본당 헌당에 작정한 헌금들이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경제 응답들 이미 드린 분들은 더 드릴 수 있는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빠른 코로나가 잠식되어지고 종식되어지고 보금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빛으로 드러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이제 1월 24일 날 대교구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우리 랩런트국의 그사 세미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줌으로 또 인터넷으로 다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인들이 올 한해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기도해 언약에 입을 벌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상처 불신앙이 무너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 빛이 음속이나 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문제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갈 수 없는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또 인도받을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 속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번당헌당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원의 모든 우리 성도인들의 산업현장에 동일한 응답이 기적의 역사들이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237 서밋에 또 파수꾼에 또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과 치유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미리 보여주고 미리 성취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그 응답이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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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